대한독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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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106주년입니다. 대한민국 106주년입니다. 오늘 이종찬 광복회장님께서 피로 만드는 역사를 새치혀로 기여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자자자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수쟁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윤석열이 곳곳에 밀정을 내국노를 친일인자를, 승일인자를 그리고 반민족주의자를 박아놨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주는 주요 요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더 가열이 차게 더 힘차게 조국의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그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우리 백은정 서울의 소리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조국 국회의원들 각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모두 이곳으로 왔습니다. 참 오기를 잘했습니다. 김부선생님 무역 참배하러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는 안중근 그리고 윤봉길, 이봉창 그리고... 백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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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